방금 멤버들이 말했던거 BTS 선배님과 뭔가 영향력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.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팀이 되고 싶다. 네 제가 롤모델은 그 DXT가 영준 선배님과 롤모델이네요. 그렇군요. 우리 리오의 롤모델. 선배님과 무대에서 매력이 진짜 달라고 그래서. 네 맞습니다. 한 분만 뽑기 또 어려울거에요. 리오 말씀 잘해주셨구요. 감사합니다. 자연입니다. 사실 저롤모델이 리오와 똑같네요. 아 똑같네요. tomorrow by together 선배님 영준 선배님. 좋습니다. 우리 규민도 한번 얘기해볼까요? 감사합니다. 규민입니다.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아까 나왔던 엑소의 백현 선배님을 보고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요. 저는 엑소의 백현 선배님을 보면 어렸을 적에 그 향수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다른 어린 친구들이 저를 보고 어린 시절의 향수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가수로 자라고 싶습니다. 오 좋습니다. 오 좋습니다. 오 좋습니다.